시청자 여러분, 지금 초대형 대륙간탄도미사일 존재를 온 세상에 알린 화성포-17형이 오늘은 그 절대적 힘이 진까를 세계 앞에 그 민족 5천년의 수건을 싣고 세계로 나아가는 조선 강대한 조선인 나아갑니다. 위대한 인민인 불폐의 군욕이자 국권이고 인민의 국방력 강화에 튀어린 길을 헤쳐온 조선노동당의 영웅적 투쟁사를 뜨겁게 전하며 안고 불멸할 업적 세세 연년 길이 길이 전해갈 것입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아멘